이번에 프로 문제는 2018학년도 10월 학평 나영 13번입니다.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. 1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. 1번 먼저 앞면이 나오면 2점,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. 이 시행을 5번 반복하여 얻은 점수의 합이 얼마? 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. 됐죠?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? 그렇죠.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중요합니다. 됐어요? 따라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?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앞면의 횟수, 앞면의 횟수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. 앞면이 나오는 횟수.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, 뒷면의 횟수를 y라고 합니다. 됐죠? 자,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? 앞면이 나오면 2점. 즉, 2점을 얻고요. 되나요? 뒷면이 나오면 얼마? 1점을 얻으니까 1을 더한 게 이게 점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 그 점수의 합이 얼마이에요? 그렇죠. 6 이하가 나와야 되고. 그런데 동시에 앞면과 뒷면에 나오는 횟수는 1개의 동전을 5번 던지는 시행을 반복하니까 더한 게 얼마?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됐어요? 따라서 우리는 이 만족한 x, y를 정확하게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연립식을 이용해주면 간단해집니다. 됐어요? 따라서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y자리에 집어넣을게요. 자, y자리에 5-x를 집어넣읍시다. 얼마요? 5-x를 집어넣으면 얘가 6이 되겠고요. 따라서 x는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. 즉,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 이하가 되는 사건들의 확률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. 그럼 당연히 한 번 이하하려면 몇 번일 수가 있고요? 한 번이거나 0번일 수가 있겠죠? 그러면 나머지 더한 게 5가 되니까 4번, 5번이 되겠다. 자, 케이스는 또 두 가지입니다. 자, x가 1일 때 y가 4번인 거라. 됐죠?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죠?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만 5번 나옵니다. 자, 동전을 던진 시행에 나오는 확률은 우리가 독립 시행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옵니다. 그럼 앞면의 확률은 2분의 1이고요. 2분의 1의 1승, 얘가 2분의 1의 4승이 되겠고요. 자, 얘는 뭐예요? 5번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. 그러면 무슨 면만? 뒷면만 나왔다고 됩니다. 됐어요? 자, 두 개를 더합시다.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, 분모는 32로 통분이 되고요. 자, 여기는 얼마예요? 5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예요? 1이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한 32분의 6 자, 2로 약분해나요? 2로 약분해면 얼마예요? 16이 되겠고 여기가 3이 돼서 결국의 답은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2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